첫 게임 출발 첫 게임 출발 서현우의 서비스 오민석 역할도 해주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서현우의 백핸 오민석 게임이 칠 수 밖에 없겠죠 오민석 두 점차 서비스 서현우 오민석 서비스인데요 서비스 서현우가 두 점차로 앞서 있습니다 백핸드 백핸드 오민석 서현우의 서비스 서현우 네 그렇습니다 서현우 랠리에서 오민석 오민석 힘 조절합니다 선재를 잡으려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민석의 서비스 정답 레시브 서현우 강한 서브 출발했습니다 상도 서비스 서현우 자 오민석 맞붙습니다 이겨냅니다 이어지는 오민석의 게임 포인트 강한 서브 출발했고 탑스피는 꽃입니다 이어집니다. 서현우 자 계속 2대0의 스코어입니다. 앞서인 와 푸스가 와서 서현우 서비스 서현우 서현우 안정적으로 버텨줬는데 오민서의 서브 3구 득점 오민서 긴 서브 출발했습니다. 그리고 버핸드 탑스피 공기는 두 점차 앞서있는 서현우의 서비스 자 먼저 공격에 나 이제는 동점 을 내줄 수 있는 위기인데요. 서현우입니다. 서현우의 서비스 아 우민서 고민서 서브 봉인서 서브 모민서 서현우 서헌우 2번 이어집니다. 서비스 범죄 위험 부담이었습니다. 네 릭시브 맞고 들어왔구요 재차 백핸드 서윤활의 서브 아... 9대8의 상황입니다 오민서의 서비스 오민서 한정 장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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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면